자, 실력 업입니다. 원에 관련된 문제군요. 두 가지 풀이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이 있습니다. 원밖에 한 점이에요.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A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라. 자,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E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끌어옵니다. 자, 완벽하게 이렇게. 반지름이 E니까 여기가 E가 될 것이고 여기도 E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E, 여기도 마이너스 E.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조 3,2니까 한 점은 이 정도가 마이너스 1조 3이 될 것이고 X좌표가. Y좌표가 얘랑 똑같다. 이게 이제 키포이티야. 높이가 똑같다 이거지. 이게 P점입니다. 여기에서 근 두 접선을 그어봐. 그러면 이게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접선 하나는 알 수 있어. 얘는 Y는 E야. 이게 접선이라고. 그리기만 해도 알 수가 있다고. 또 하나의 접선은 쫙 그려주면 이렇게 접하겠죠. 그때 난 이 만난 이 점을 A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그때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뭘 묻고 있었어. 이 삼각형 ABP. 이때 생긴 이 삼각형 ABP. ABP.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 나는 첫 번째 풀이는 이 접선을 구해보는 겁니다. 접선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이 원 밖에 있는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Y 마이너스 Y1. 기울기를 K라고 잡아.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그럼 2루도 3. 이런 직선의 번역이 되겠다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연결시켜. 전결시켜. 그럼 KX 마이너스 Y2항대. 그 다음에 플러스 2루도 3. K 플러스 2 이퀄 0. 일반형으로 잡고 이게 접선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능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점. 원점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능 2와 똑같다 이거지. 그럼 루트. 한 점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 갑니다. 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0,0. 2루도 3K.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곱해주면 두 배 루트 K제곱 플러스 1. 이거 절대값 2니까 두 배 절대값 루트 3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양변 제곱이죠. 근데 2가 약분 되겠죠. 그러면서 양변 제곱을 딱 해주는 겁니다. 제곱을 해주면 얘는 K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해주면 짜투리 공식. 우리가 절대값을 제곱해주려나? 그냥 A제곱과 똑같습니다. 제곱합니다. 그러면 3 K제곱 플러스 2루트 3 K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음. 그러면 싹 다 1이 돌아가실 것이고 2항시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2 K제곱. 계산력이 좀 필요합니다. 두 배 루트 3 K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나는 뭐로 묶어? 2 K로 묶어. 묶어줍니다. 그럼 K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이퀄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는 0 또는 K는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때 첫 번째 K가 0이었을 때 여기다가 K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몽땅 0이 되면서 Y는 2 이런 접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 3이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Y는 2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 3 집어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2 3 X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접선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때 그러면 만들어서 만들어서 어떡하라고 이제 여기까지 지울게요. 이제 어떡하라고 이게 접선 2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니까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이죠. 원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원 밖에는 한 점이니까 원에서 이 두 접선 접점까지는 이 거리가 똑같죠. 원의 성질 근데 이 길이는 알 수 있잖아. 뭐라고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1에서 3이잖아.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원점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거리니까 1에서 3이죠. 그럼 이 길이도 얼마입니까? 이 길이도 1에서 3 됐죠? 그럼 나는 높이만 알면 되겠네? 높이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근데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잖아. 이 점의 좌표가 뭐죠? 0,2잖아요. 그럼 난 여기에서 이 직선 이 직선 접선을 알고 있잖아. 접선까지 거리 쫙 수선해발 이 거리 이 거리가 잘 안보여. h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 저 h를 구하면 얘를 이항시켜. 그럼 루트 3x 플러스 y 이항시켜주니까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이 접선을 이항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점에서 0,2점에서 2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h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저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집어넣 절대값 0 집어넣고 2 플러스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것은 2분의 6인 거니까 높이가 3이 되겠네. 됐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 저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이게 밑변의 길이지. 아 얘가 얘가 밑변의 밑변의 길이 높이 얘지. 그러니까 1초 3 곱하기 높이 얼마? 3 따라서 약분 딱 되는 거니까 3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 응?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아하 아하 첫 번째 풀이 다시 한 번 이걸로 끝낼까? 그냥 하나 더 풀어줘? 아니 하나 더 풀어줄게. 이 봐봐. 원의 성질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과 이른 거리는 똑같아. 그럼 이게 1초 3이고 접선의 방지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k라고 잡아주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동일하잖아요. 단지능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k를 구한다. 접선 두 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길이는 알겠어요.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또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인데 이 점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 이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점을 구하고 싶지만 연립해야 되잖아요. 이 원과 이걸 연립하면 너무 복잡해져. 알고 있는 쉬운 걸 찾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 첫 번째. 자, 이젠 자, 이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면 역시 그려줍니다. 원을 차악 여러분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2, 2 이렇게 풀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원 밖에 있는 한 점 여기 이게 p점이야. 여기에서 두 접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난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뭘 이용하냐면 뭘 이용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난 이 p를 연결을 딱 시켜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는 이게 이 공현이기 때문에 수직 수직 이등을 합니다. 이등을 하고 원 밖에 있는 여기에서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 2, 3이야. 그럼 여기도 2, 3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어허. 그러면 나는 어... 이걸 찾아. 뭘 생각해보냐면 이 a점과 b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아. 이 직선은 y절편이 0, 2이야. 이건 그림만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난 이것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지. 이것의 기울기는 나는 이 원점에서 이 p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과 이 기울기와 수직이야. 그죠? 그러면 나는 봐봐. 원점하고 저 마이너스 1, 2점하고 지나는 기울기를 찾아. 그럼 x2백 x1 마이너스 1, 3분의 뭐가 돼? 이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놈의 기울기는 이놈의 기울기는 뭐가 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 되시겠죠? 그럼 난 이 직선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y는 기울기 수 3 x 플러스 y절편이 2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다. 됐나요? 아 그때 그때 나는 이걸 찾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찾아. 저 길이 이 길이 d를 찾을 수 있겠죠? 길이는 이거 이왕시켜. 그럼 루트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이꼴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d를 찾아주면 원점에서 2지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얍! 음 그러면 자 여기 여기 길이 얼마? 2 원점에서까지 2 이 길이 얼마? 1 그럼 이게 직선 삼각형 피타고라스 이 길이 얼마? 루트 3 음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 길이 얼마? 루트 3 그럼 이 길이 얼마? 1초 3 현의 길이 그럼 얘도 1초 3 얘도 1초 3 얘는 정삼각형 그럼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A인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설마 높이 H는 뭐죠? 2분의 루트 3 A 이건 공식처럼 공식처럼 알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런 공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할 넓이 S는 뭐라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초 3 2초 3의 제곱이니까 1초 3 곱하기 1초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약분 약분 루트 3 두 개니까 3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 이런 관점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찾아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풀리를 해줬습니다 OK